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내 보고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굉장히 안좋아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부은게 아니고 그 사이에 좀 과루를 했든지 2월달에 좀 과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끙끙 앓았습니다. 특히 목금토는 거의 누워서 방굴라데시 했습니다. 방굴라데시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또 새로운 가는데 요즘에 여러와 같은 성원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 또 깜짝 놀랐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의 기본이 주식 그러니까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평균을 볼 때 주식 이동평균만 가격 이동평균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래량이 평을 왜 안 봅니까? 나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평을 저는 보는데 난 누구나 다 보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거래량이 평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3대 조건중균이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평을 안 봅니다. 거래량이 평을 안 봐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모든 해외 수적들 보면 거래량이 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타임스케어의 증권 관련 도서를 몽땅 뒤졌는데 그냥 거래량이 늘어나면 줄어들면 그 단계에서 넘어나지 않고 거래량이 평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증권책들 보면 거래량이 평책이 유행입니다. 유행인데 거래량이 평을 안 봐요. 우리가 거래량이 평,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거래량이 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평 있죠? 위에 화면을 비춰주세요. 이게 이제 이 이 평, 이 이 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이 평입니다. 가격이 평이에요. 가격이 평만 주구장창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팥 빠진 찐빵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평이 있어요. 거래량이 평이. 몰랐죠? 여러분 거래량이 평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평을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평 보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평이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평을 여러분하고 보는 방법을 하는데 거래량이 평을 보는 방법의 기초적인 상식을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평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일반이 평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을 예를 들어서 5일과 20일 거래량이 평 이렇게 되면 이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평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이제 1회의 폭이면 이 거래량이 평이 높은지 낮은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평을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기 그 옆에 보면 기술적 지표에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 여기 볼루마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볼루마 오실레이터 내가 거래량이 평을 5일, 20일 보고 싶으면 여기를 5일, 20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5일, 20일. 그러면 이제 볼루마 오실레이터가 골든크로스 때 빨아지면 골든크로스고 팔아지면 데드크로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볼루마 오실레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량 이동평균을 10일, 20일을 쓰고 싶다. 10일, 20일. 10일, 20일 거래 입평을 쓰고 싶다면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이 위에 10일과 20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격 입평처럼 가격 입평처럼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쓰시면 입평이 그러니까 거래량 입평이 골든크로스인지 데드크로스인지 쪽집게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볼루마 오실레이터 어딨나 묻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 분이 있는데 여기 키움증권 옆에 보면 기술적 형태,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에서 기술력 지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 지표가 있습니다. 기술력 지표에 거래량 지표에 볼루마 오실레이터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쓰시면 여러분이 거래량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늘어나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 입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0일과 20일 입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10일과 20일 입평 보통 거래량이 10일과 20일 입평 날 때 주가가 큰 폭의 대세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지금 여기 보시면 10일과 20일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제가 해놨어요. 해놨는데 화면 보시면 10일과 이렇게 이럴 때죠. 이럴 때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여기 이제 거래량 볼루마 오실레이터가 10일과 20일을 해놓으면 거래량이 10일과 20일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다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10일과 20일의 거래량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가 5일과 20일 5일과 20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일과 20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5일과 이제 5일 같은 게 좀 가벼워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일 입평은 헛수되는 경우도 있고 5일과 20일 거래량을 볼 때는 상투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상투 거래량 상투 거래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일과 20일 5일과 20일 거래량은 상투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10일과 20일 거래량을 많이 본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종목마다 조금 틀려요. 종목마다 어떤 거는 방금 세 번째는 이야기했죠. 거래량 입평은 볼루마 오실레이터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가 종목마다 틀립니다. 종목 어떤 종목은 5일과 20일 볼룸저 밴드가 맞고요. 어떤 건 10일과 20일 볼룸저 밴드가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5일과 10일은 상관없는 데야 10일과 20일은 거래량이 약간 줄거나 골든크로스 나기 전이나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변곡점이 있는 종목이 있고 변곡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난 시점에서 변곡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일과 보시면 10일과 20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종합주가 지수는 볼루마 오실레이터 요기 이제 10일 자 이게 이제 거래량이 뺐죠. 자 이제 요거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변곡점입니다. 뭐 거래가 늘어나서 주가가 꼭 뜬다 이건 아닙니다. 그 대신 변곡점입니다. 그게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날 때 여기가 단기 꼭지였죠. 여기가 거래 늘어날 때 여기가 단기 꼭지입니다. 여기가 거래가 늘어날 때는 스타트였고 여기는 단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이 대량 거래가 화면이 안 보인답니다. 유튜브에 거래량이 거래량이 항시 꼭지와 저점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죠. 그거를 여러분이 감으로 해가는 안 됩니다. 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요걸 볼루마 오실레이터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인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대량 거래될 때 대량 거래될 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항시 고점의 변곡점입니다. 요걸 제가 여러분이 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여기는 이제 시작 상승의 시작 여기는 단기 고점을 찍는 그런 마인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래가 늘어날 때 항시 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와 테드 크로스도 변곡점이지만 주가가 늘어날 때나 줄어들 때도 변곡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가 줄어날 때 늘어날 때는 보통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많이 봅니다. 세 번째 많이 보는데 신뢰도는 골든 크로스 테드 크로스보다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파생하시는 분들 분봉을 보면 분봉을 보면 볼륨 오실레이터가 엄청 잘 맞습니다. 파생하시는 분들은 볼륨 오실레이터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하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볼륨 오실레이터를 꼭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볼 것 같으면 변곡점이 볼륨 오실레이터 변곡점이 쪽집게처럼 찍어냅니다. 변곡점을 거의 쪽집게처럼 찢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곡점을 쪽집게 왜 여러분 변곡점 중에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게 거래량 변곡점이죠. 왜 도둑놈이 물건이 없어졌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뭡니까 여러분 골든 크로스와 테드 크로스 변곡점이고 두 번째가 물량이 늘어나는 변곡점 늘어나는 변곡점 늘어나는 변곡점 늘어나는 변곡점 늘어나는 변곡점 여기도 변곡점이죠. 여기도 변곡점 맞죠. 그 다음에 줄어드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변곡점 거래가 줄어드는 변곡점 자 여기 보시면 줄어드는 변곡점 줄어드는 변곡점 줄어드는 변곡점 그 다음에 뭡니까 줄어드는 변곡점에 줄어드는 변곡점 여러분 이게 거래량 그가 왜 중요하냐면요 동행성입니다. 모든 보조지표가 약간 거의 다 후행성이에요. 왜 뭐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어 뭐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후행성이에요. 그런데 거래량 지표는 후행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조지표 보니까 정말 틀리던데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공부를 오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거래량 보조지표는 동행성이에요. 후행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엉터리로 공부하신 분 주로 그런 분들이 비둘기가 많습니다. 우리 피드님이 법구기 하지 말아야 오늘 비둘기 하려고요. 비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 볼륨 오실레이터 여러분 항시 볼륨 오실레이터가 뭐라고요? 볼륨 오실레이터가 뭐가 거래량 입형 오실레이터다. 이렇게 별령도 됩니다. 아뇨. 아뇨. MACD 볼륨 오실레이터 틀립니다. 비슷하다. 틀려요. 틀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틀려요. 이게 볼륨 오실레이터고요. MACD 오실레이터 한번 볼게요. MACD 오실레이터 틀려요. 틀립니다. 이건 MACD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MACD 오실레이터 하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는 굉장히 느립니다. MACD 오실레이터 하고 볼륨 오실레이터 하고 상대하면 안됩니다. 밑에가 뭡니까? MACD 오실레이터 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이거 골든 크로스 MACD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 에 비해서 거래량 오실레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해요. 밑에 MACD 오실레이터 인데 MACD 오실레이터를 볼륨 오실레이터 에 갖다 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볼륨 오실레이터는 독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시간상 이 볼륨 오실레이터는 독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실레이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뭐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가 뭐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이동평균 거래량 입평을 해놨다. 볼륨 오실레이터가 10과 20은 뭐라고요? 10과 20은 10과 거래량 이동평균 10과 20이고 볼륨 오실레이터 5를 내면 5와 20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10과 10과 볼륨 오실레이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거래가 항시 거래가 제일 많을 때가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꼭 이동평균을 보실 때 이동평균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 제일 먼저 나는 게 5일과 20일 2평 그 다음에 뭡니까? 10일과 20일 2평 그 다음에 2평인데 그 2평이 나올 때 2평이 나올 때 2평 2평이 나올 때 여러분 이 밑에 거래량 볼륨 오실레이터 거래량 2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2평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그때 빠지는 날이 있어요. 한 30% 40% 그때 여러분들이 거래량 볼륨 오실레이터를 안 봐 거래량 정권책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모든 정권책에 정배열의 주식을 사라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의 주식사라는 틀렸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전부터 해외책들에서 이게 틀렸다고 나와요. 100% 아닙니다. 왜? 2평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때 개인들이 덤벼들어서 대량 거래되면 거기가 단기 꼭지가 되는데 2평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량 오실레이터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설명 한 번 더 해달라 5번 쳐주십시오. 설명 한 번 더 해달라 5번. 설명 한 번 더 해달라 5번. 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쪽에 난리 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마세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키움증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견들 차트를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이 차트를 많이 보죠. 여러분, 이 차트에 자, 잘 들으세요. 이 차트에 숨어있는 게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격 이동평균이죠. 가격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입니다. 여기에 거리랑 이것만 보죠. 이것만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동평균 이동평균 2평이 있어요. 이동평균 2평이. 이동평균 2평이 있습니다. 이동평균 2평이 있어요. 이동평균 2평이. 이동평균 2평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 2평이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 2평 5일과 20일 2평을 보겠습니다. 5일과 20일 2평 보면 이게 5일과 20일이에요. 자 1시 30분부터 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래 보기가 이걸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거래량 지표에 거래량 지표에 볼루마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볼루마 오실레이터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이동평균 오실레이터 무슨 이동평균 거래량 이동평균 그러면 여기에 5일과 10일이죠. 5일과 10일 여기 그러면 여기 숫자를 여기가 5일과 10일로 5일과 10일로 5일과 20일로 바꿔야 됩니다. 5일과 21이면 5일과 21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5일과 21일로 바꾸시면 여기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은 이 평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 평은 이 평은 이 평으로 보면 안되고 거래량 이 평은 볼루마 오실레이터로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래량 이 평을 11일과 21일 이 평을 보고 싶다. 이게 이제 11일과 21일 이 평입니다. 이 위에게 이래 보면 힘들어요. 여기 볼루마 오실레이터를 10과 20으로 고치면 이동평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쪽집게처럼 나옵니다. 오빠 괜찮아요? 어? 여러분 여러분이 거래량 이동평균을 안 봤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보통 5일 20일에서 주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가격 2평을 자 가격 2평 골드 여기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정고점에 이때 거래가 많으면 정고점 갈 때 거래가 많으면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가 많다는 것은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거래가 없이 거래가 점진적으로 는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는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저항이 없다는 거죠. 저항이 없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여기 2평에서 거래량 또 붙어야 된다. 이거죠. 2평에 그래서 여러분들 2평에 주식 우리가 항시 보면 모든 책들이 가격 2평에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의 주식사라 그 골든크로스 2평사라에서 거래량 이동평균자가 없으면 그 척은 나무책 백은 나쁜 책이다. 환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시중에 책들 보면 배부르다 이런 책들 다 이런 거 없어요. 배부르다 이런 책들 그거 다 뻥입니다. 그런 책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아시겠죠? 오연님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설명 한번 더 해달라 5번 이제 4번이나 했는데 지금은 이해 다 하셨죠? 자 이해 다 하셨죠? 자 시총 이제 시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종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이 거래량이 뭡니까? 상투 거래량이죠. 예 변고 여기도 상투 거래량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 거래량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거래 없이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가 캣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저때 삼성전자를 올 1월 이때부터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윗꼬리 이거는 소멸개비입니다. 라고 계속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개인들이 지금 30조 정도 사가지고 5조 정도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이 매물을 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매물을 치고 지금 삼성전자 거래 없이 상승하죠? 올라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거래가 늘면서 상승해야 돼. 한국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015760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거래가 늘면서 갑니다. 천천히 늘면서 갑니다. 자 이런 종목은 내가 캣죠? 아껴면 골든크로스가 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골든크로스가 나든지 아니면 거래가 이거는 거래가 늘면서 이 주식 더 상승할 땐 어떻게 상승합니까? 거래가 양골든크로스 때 양골든크로스 때 이럴 때 주가가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전적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가 천천히 늘면서 주가가 횡부하죠. 이런 주식은 기관이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니요. 위로 올라가는 거래가 느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거래가 점진적으로 는다.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큰손들이 어? 아따 선익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여기에 거래가 없죠? 예 거래가 없습니다. 예 거래가 없는데 점진적으로 거래가 느는데 거래가 크게 늘진 않아요. 크게 늘지 않는 거는 지속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에리니의 하이닉스 자 여기 보세요. 주가가 반등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뭡니까? 상투 이거 못 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속입니다. 구리랑 이평 이평 아키 보여줬잖아. 이게 이평이야. 선으로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알겠어요. 자 선으로 나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으로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평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래량 이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거래량 이평입니다. 볼륨 모실라이터 볼게요. 볼륨 모실라이터 이게 볼륨 모실라이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앞으로 종목 분석을 하면서 거래량 이평을 안 띄운다. 이거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그럼 하이닉스 지금 어떻습니까? 자 하이닉스 보세요. 뭡니까? 거래량 실종 거래량 실종에 주가가 비리비리하다. 계속 간다 못 간다. 계속 계속 갈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력을 받아서 계속을 갑니다. 아이고 제가 종목 상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필명 중에 공룡능선 이라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공룡능선 이라고 설악산 공룡능선 있죠? 우리 설악산 산악부 들어가면 설악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구절이 아름다 공룡능선 아름답다 설아가 내 다시 오로 이 자리에 공룡능선 휘굽이 치는 단풍 이런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 이지원호 저 한의 후배입니다. 우리나라 이대산악부 개명대산악부 출신입니다. 너무 공룡선 반갑습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보시면 현대차는 아니요 거래가 줄면 이건 아직까지 계속 비리리리리리 다 아시겠죠? 현대차는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상투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상투예요. 지금 현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어나야 변국점인데 주가가 여기서 뜨거나 빠질 때 대량 거래가 돼야 주가 변국점 장분간 당분간 이 종목은 현대차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래가 없는 종목은 절대 안 됩니다. 아우 능인고 능인고 산악부 고등학교 산악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거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어요. 아께 현대차하고 좀 틀려요. 기아차는요. 아시겠죠? 기아차가 틀려요. 틀려요.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틀립니다. 여러분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틀려요. 아시겠죠? 기아차가 현대차가 틀립니다. 기아차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살아있어요. 기아차는 살아있습니다. 기아차는 살아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아차는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저희 키움증권 키워드림 전문가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원래비 원래비 없다. 여러분 꼭 도움을 받으십시오. 추천주 문자로 다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사랑 주셔서 저가 여러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볼륨어실레이터는 원래 한 번 거 안 돼요. 제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DMI 차드 볼륨어실레이터 차 10시간 정도 이것도 견들차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1시 30분 여러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송천님 신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영웅전 실전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습니다. 2위에 도전해 3위에 도전합니다. 3위에 도전합니다. 바로 reta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